첫 번째 레슨은 자산배분장, 두 번째 레슨은 소영주 퀀트가 원래 한두 놈이 올라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캐리한다. 세 번째는 나는 내가 자주 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전망에 엄청 큰 포지션을 실지 않는다 라는 거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라님들 강완국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계좌를 깔 때가 됐네요. 저는 참고로 계속 미국장은 좋은데 한국 시장은 별로다 라고 하고 다녔잖아요. 인버스도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11월에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너는 어떻게 투자하는가? 제 계좌 공개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늘 15억 원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공개를 하죠. 저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하고 그것도 공개를 합니다. 저는 그냥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냥 전문가, 말만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동매매 개인 계좌는요. 지금 대충 합쳐가지고 한 10.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늘었지? 이게 좀 늘었고요. 4.5억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코인 계좌는 4.6억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할러 전략도 하고 있죠. 여기도 1.1억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보고 따라하고 있고요. 펀더스 법인 계좌에는 지금 9천 정도가 들어있고요. 요즘은 개나 손에 다 100만 장자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만 달러,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 또는 10억 원 이런 게 아직은 매직 넘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산 중에 일부인 이 정도를 공개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재직은 왜 저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김정환 이겨야 되는 것인가? 아니 여러분이 계좌 까라고 했잖아. 그래서 깠는데 이제 뭐가 문제야?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가리만 터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내가 수익도 보고 손실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매매 계좌 전략은 뭘 쓰고 있는가? 뭐 똑같죠. 뭐 변한 게 없습니다. 11월 4월에 이걸 쓰고 있죠. 미국 투자는 미국 ETF, SPY QQTLT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SPY QQTLT로 하는데 미국 주식은 3분의 2는 이걸로 하고 3분의 1은 소형주 성장 가치로 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반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채권, 이게 미국 채권. 이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금은 이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은 김슬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70% 소형주, 30% 인버스 이렇게 쓰고 있죠. 네 이거가 싫으신 분들은 코덱스 200으로 대체도 가능할 겁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슬기 전략은 이거죠. 10개 팩터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소형주에서만 투자하고요. 네 그리고 종가 팩터 들어갔고 식자총액, 퍼, PSA, 퍼, PGPR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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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률 10개 팩터가 들어간 전략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1057번 영상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슬기 전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소형주는 35%는 그냥 매수를 하고 35%는 재진입 마켓 타이밍이 걸려있어가지고 60일 EMA 위에 올라갈 때 그때만 매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매수를 하지 않고요. 30%는 커스닥 인버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35%는 소형주 컨트롤 하고 35%는 요 전략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전략이 잘 나갈 때 요 전략을 쓰고 있고 30%는 커스닥 인버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좌를 보여드려야겠죠. 계좌를 보여드립니다. 한국 계좌부터 먼저 가야지. 한국 계좌는요. 자 보시면은 11월에 제가 장기 그렇게 좋아하는데 돈을 잃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미국 계좌는 이제 보시면은 미국 계좌는 보면은 11월에 돈을 좀 벌었습니다. 네 이런거를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배우기 좀 많거든요. 자 그럼 일단 한국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한국에 보유한 종목들인데요. 자 이쪽 제가 가린 쪽은 소위 소형주 잡주들입니다. 소형주 컨트롤이 11월에 그렇게 잘 통하진 않았어요. 물론 돈 번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2도 있고 마이너스 31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12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플러스 21짜리 뭐 이런 플러스 10, 플러스 6 이런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소형주 컨트가 11월에 잘 안 먹혔습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벌었냐. 그리고 이 인버스 포지션 있잖아 이거. 이게 개망했죠.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여기서 천만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전망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발생한 대참사이고요. 네 그런데 근데 왜 그래도 이거밖에 안 털렸냐.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제가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 채권에서 1567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자산배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의 레슨 중요한 레슨 첫 번째 자산배분이 중요하다. 저는 채권에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응원꾼이 나와가지고 제 포트폴리오를 살려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금은 뭐 마이너스 25만원 마이너스 0.16%니까 똔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채권이 진짜 한 달 만에 12.4%가 오른 거야. 네 이래서 이걸로 이제 그 주식에서 나오는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특히 내 멍청한 인버스 포지션 이거 있잖아. 이거를 만회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버스 포지션을 12월에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아직은 제가 제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가보시죠. 해외에도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이게 이제 해외인데 자 S&P500 여기 지금 플러스 6.49% 당연히 수익이 났죠. 참고로 이때 달러화가 떨어져가지고 그거 아니어서 수익이 좀 더 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친구 나스닥 얘도 6% 수익이 났죠. 이것도 달러화율이 떨어져가지고 좀 덜 번 거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도 7.6%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요 잡주가 플러스 384% 그리고 이제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요 잡주가 플러스 90% 그리고 요게 플러스 58% 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51%를 친 이런 재수없는 소형주도 하나 있죠. 마이너스 23%도 있네. 자 이게 바로 소형주 퀀트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20개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망한 종목들도 나오고 그냥 그저 그런 종목들도 나오는데 여기서 보통 한두놈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캐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놈이 왕창 올라가지고 모든 걸 커버해주는 이제 이런 결과가 원래 소형주 퀀트함 많이 나오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되게 잠잠했죠. 그죠? 11월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이제 오른 코인이래 오른 주식이 21%밖에 안올랐고 떨어진 그 주식이 17%밖에 안 떨어진 아 31% 떨어진 게 하나 있네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일드했고 이게 사실 노멀입니다. 이렇게 한 달 내에도 소형주 퀀트는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데 이 중에서 한두놈이 짜잔 영호처럼 나와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캐리하는 거는 절대로 예외가 아니라 원래 이런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레슨입니다. 이 소형주 퀀트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나 이거를 보면은 아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자를 까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유튜브가 어디서 세상에 어 그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미국은 이렇게 좀 벌었고요. 소울소울하게 벌었습니다. 그래도 뭐 10월 13일 언제부터 수자했는데 처음엔 좀 깨지다가 그래도 뭐 4,100만원 정도 번 것 같네요. 달러화 때문에 좀 덜 벌었습니다. 달러화가 그때 수준과 똑같으면 좀 더 벌었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우리 코인 있잖아요. 코인은 4월에 1차 매수를 했고 10월에 2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흐름이 계속 좋은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다 제가 공개를 했으니까 제가 뻥 안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도 2주 전에 2차 매수를 했죠. 2,080. 여기서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USDT가 있고 예치 상품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예치 상품도 지금 방금 해지를 해가지고 이 돈을 전부러 지금 바이너스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있으면 추경 분할 매수를 할 거고요. 11월 코인 너랑 미국 주식 짱! 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버스 포지션 그거 완전히 틀렸잖아요. 한국 포지션 그래도 돈을 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강원국이 말하기에는 11월에 총선 때문에 한국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전 재산을 겉버스에 몰빵하는 거야. 가즈아! 라고 했으면 한 달 만에 20% 털렸겠죠. 그러다 하는 사람들은 저를 욕하겠죠. 저놈 다 틀려. 쟤랑 반대로 하면 강방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봐봐. 난 돈 벌었어. 왜냐하면 저는 제 전망이 틀린다는 거를 굉장히 자주 틀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대단히 크게 실치는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레슨이에요. 첫 번째 레슨 자산배분장 두 번째 레슨은 소영주 컨트가 원래 한두 놈이 올라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캐리한다. 세 번째는 나는 내가 틀린다는 거 자주 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전망에 엄청 큰 포지션을 실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산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인 계좌 봐야지. 그러면 코인 계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 넘어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계속 비트코어 2.7개와 이더리움 42개를 보유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월 30일 날 제 자산이 11만 6천 정도였는데 여기서 10만불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3만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게 12월 1일이라서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니까 23만 6천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만을 빼더라도 2만 불 정도가 붙은 거죠. 2만 불. 그렇게 붙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친구는 지금 3만 9천 4백이고요. 그치.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친구는 2,165입니다. 얘가 최근에 산 게 2,080 정도였고 이게 제가 지금 처음 산 게 3만 4백이었고 두 번째 산 게 3만 3천 얼마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비트코인. 그래 그래 그렇게만 가주자. 그렇지 뻗어라 뻗어 비트코인 뻗어라. 이더리움 이 친구는 제가 언제 샀냐면 많이 오른 날 후에 좀 떨어질 때 이때 샀거든요. 그 후에 좀 떨어져가지고 이런 진장을 했는데 얘가 다시 최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네요. 그래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추가 매수를 언제 알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만 불 정도가 붙었고요. 나이스 조업. 그리고 여기 아직 지금 헤이비트 쪽에 11만 6천 USDT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빼오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이낸스에 갖다 붙여야죠. 지금 바이낸스에 보시면 지금도 3만 7천 USDT가 있는데 이것도 넘어오면 한 15만 불 정도 되겠네. 그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이제 그걸로 당분간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도 나름대로 얼마를 투자한 거야? 뭐 그래도 꽤 투자하게 되는 거죠. 4.5억 뭐 5억 뭐 그 정도 코인에 투자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낫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독자 설문조사를 따라 투자하는 세계 최초 유튜버이죠. 잘 아시겠지만 1억 원을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아참 이 엘리티율이 높아졌지? 이게 90이고 이 92까지 올라갔네. 자 그래서 이 할러님들이 정말 시장을 잘 맞춰요. 주간 전망을 보면요. 여러분 설문과 주간 계절성이 틀릴 경우에만 적중률이 50% 정도이고 할러와 주간 계절성 방향이 맞다 그러면 적중률이 90%로 올라가고 그리고 계절성이 중립일 때 여러분들이 베팅한 그쪽 방향으로 가면 92%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거래를 10월 말부터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매주 돈을 벌었습니다. 한 주도 예외 없이 돈을 벌고 있고요.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치 여기 있죠. 지금 그 1억이 지금 어영부영 1억 8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돈을 버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좀 이벤트를 조만간 할 거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지난주 수익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여러분은 롱이라고 했고 계절성은 숏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빠졌거든요. 빠졌다 사실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말에 또 160만 원을 벌었네요. 총 11월에 880만 원 정도를 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빙 계좌는요. 지금 9000이 8530이 되었는데 여기서 마켓 타이밍이 걸려있어가지고 지금 잠잠하고요. 11월 말에 퀀터스에 좀 가가지고 2024년에 버빙 전략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그것도 소개하고 우리 실전 투자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도 소개하고요. 참고로 11월에 벌써 10%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할 겁니다. 12월 말에 넘어가가지고 연말 특집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약 약속한 대로 15억 또는 1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는 친구들이 많던데 보시다시피 제가 가난뱅이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개인 계좌는 10.3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요 금액 정도이고 코인은 지금 합쳐보니까 4.6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성 전략이 1.1억 이 되었고 그리고 법인 계좌 0.9억 합치면 얼마야? 10 14 15 16.9억 이네. 16.9억 정도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개인 계좌에서 그 얼마를 벌었더라? 뭐 3천 정도 번 것 같고 그리고 계좌성 전략 여기서 1천을 벌었고 대충 그 정도 벌었고 여기서 2천 좀 이상 벌었죠. 그래서 합쳐서 지금 얼추 6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한 달 만에 네. 근데 오늘 교훈이 정말 중요했죠. 첫 번째 자산배분이 중요하죠. 뜬금으로는 채권이자를 구해줬어. 네. 두 번째 소영주 컨트라는 게 한두 개 종목이 빵 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캐리하는 게 이게 예외가 아니라 이게 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시장 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실지 말아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주 틀리니까 네. 그래서 시장 전망 한국 완전히 헛집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벌었습니다. 자랑질도 자랑질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으나 어떻게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세계의 좋은 레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영상은 꼭 찍고 싶었습니다. 뭐 뭐 어차피 매달 찍지만 아 매달 찍지만 어 네 유익한 영상이었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들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